삼척항의 지진해일 피해를 막기 위해 침수방지시설 사업비를 늘리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입니다. 강원도 한동의 본부는 원활한 선박 입출항을 위해 40m로 설계된 침수방지시설의 수문폭을 50m로 확장하기 위한 사업비 30억 원 증액을 해양수산부와 협의할 계획입니다. 429억 원을 들여 삼척항 입구에 수문과 방호벽 등을 설치하는 지진해일 침수방지시설공사는 현재 57%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.